화학 2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비테랑 고수경입니다. 이제 베테랑의 개념완성, 화학 2 개혁을 하게 되는데 화학 2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가 핵심 포인트인지를 먼저 OT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완성 화학 2가 되겠고요. 이 화학 2에 대한 내용을 일단 이걸 듣는 친구들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내신 화학 2를 선택을 많이 하진 않잖아요. 2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화학 2 선택은 아니지만 3학년 때 내신을 봐야 되기 때문에 되는 친구가 많고요. 그 다음엔 수능적으로 선택 과목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친구들이든 공부하는 패턴은 거의 동일한데 일단 화학 2의 내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좀 교과 밸런스가 되게 웃겨요. 이게 화학 2가 그래서 써 놓은 건데 보통 1, 2, 3, 4 단어 있는 거 좋아. 화학 1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화학 1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용이 1단원이 조금 내용이 있긴 하지만 난이 조금 더 많죠. 1단원이. 그런데 그래도 비슷비슷하거든요. 사실은요. 내가 써놨어요. 1단원 내용이 봐봐라. 기체, 액체, 고체에 대한 얘기와 용액의 농도가 있고 용액의 성질이 있는데요. 줄이 많다고 내용이 많은 게 아니고 여기서 기체 파트가 중요합니다. 기체. 이게 매우 중요한 파트고 얘가 양이 좀 많아요. 그 다음은 또 하나. 용액의 농도는 별거 아닌데 이게 농도를 알아야 일로 넘어가거든. 그런데 이 용액의 성질 파트가 있어요. 요게 양이 많아요. 또한. 요게 이제 이렇게 써놨지만 요게 이제 증기압력, 내림, 끓는점, 오름, 어는점, 내림, 삼수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 2가 이렇게 있으면 아마 거의 뭐 3분의 1이 1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원 잘하는 친구가 화학 2 잘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양이 가장 많은 챕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2단원 넘어왔어. 2단원은 뭐냐. 자 제목적으로 반응 엔타이피인데 이거는 뭐 간단해요. 선생님 수업 들으면 쉽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음. 반응 열구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화학표현과 산념기표현이 있는데 여기가 약간의 난이도가 좀 있어요. 여기가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까지 맞다? 절반 했단 말이야. 그러면 3, 4단원이 어때요? 야 3단원은 여기서 반응 속도 하나 있어요. 여기서 2단원 중에 이거 한 줄 이거 하나에 있는 내용 정도 보시면 돼요. 그니까 이거 한 몇 강만 하면 끝나버려요. 그냥 반응 속도. 양이 엄청 줄어들죠. 그 다음 4단원 넘어가면 전기화학 파트인데 여기 3개 있는 게 아니라 전기화학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4단원은 화학전지와 전기분해를 공부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되면 수능을 볼 때 자 어디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거든. 근데 화학1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2학년 내신도 공부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보면 3월 달부터 전범이잖아요. 화학1은 그치? 근데 여러분 화학2는요? 일로 와봐 봐요. 화학2는 모의고사가 그 다음 수능적으로 좀 설명할게요. 화학2는 전국 모의고사가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6월 평가원 그 다음에 7월 교육청 이 정도는 알고 있니? 모의고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능 이렇게 되거든. 그죠? 여기서 6월에 보는 게 평가원이고 9월 달에 보는 게 평가원이에요. 나머지는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화학2는요. 3월에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3월에는 화학1만 봐요. 원과 옥만 보는 거야. 그럼 2과목은 언제부터 보느냐? 4월 달부터 봅니다. 여기 처음으로 보는 거야. 그럼 전범이냐? 전범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점점점 가면 갈수록 누적되는 양이 되는 거지. 전범위가 되려면 9월부터 전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내신을 공부한다. 내신에 1학기 중간고사가 설마 3학년이고 선택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전범위로 보는 학교가 있겠니? 없어요. 그럼 어디가 핵심일까요? 안 봐도 뻔한 거잖아. 뒤에서 나가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이건 뒤에서 못 나가. 그러니까 무조건 1단원이 여러분이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의 거의 주된 내용일 거고 만약에 조금 진도가 좀 나간다고 치면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이 반응 엔탈피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근데 이 정도까지가 사실은 교육청 모의고사. 모의고사 볼 때 4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으면 4월이 보통 이 정도까지 나거든. 진도가. 그러니까 4월 교육청 모의고사 이 뒤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겨울방학 때 만약에 선택과목이야. 물론 전부 다 하면 좋은데 내 생각에는 여기 뒤는 이 뒤는 겨울에 할 필요 없어. 전혀. 차라리 그 시간에 이거 할 동안 여러분의 선생님 강의 많이 들으면 되게 뿌듯하긴 하겠지만 이거 할 동안 차라리 그 시간에 여기를 문제에 더 푸는 게 더 좋아요. 알겠니? 그러면 내신도 잡을 수 있고 또한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에서도 성적이 좋게 나오는 거거든. 또 하나는 어... 어... 그 다음 이제 기말고사 때로 넘어가면 이제 좀 바뀌잖아요. 내신은. 이거 다음부터 물론 축제를 하겠죠. 어... 근데 이제 배운 데까지만 낼 거니까. 학교에서. 2학년 때 2학기 내신이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내신에서 끝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능은 모의고사 통해서 보면 돼요. 이게 점점점 범위가 늘어나잖아. 그치? 그러면 이리로 와봐봐. 4월에 보는 첫 번째 모의고사가 당연히 중심 내용이 어디야? 1단원 중심이야. 1단원이 거의 다란 얘기죠. 그러면 6월에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는 1단원 안 보고 2단원만 보니? 내신 시험이니? 아니잖아. 그렇지? 누적이거든. 그럼 당연히 여기서 1단원 와 2단원 합쳐 나오겠죠. 그치 않아? 근데 여기서 1, 2단원 보면 여기서는 거의 뭐 1단원과 2단원 조금 나오는데 1단원이 거의 뭐 한 80%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1단원이 그럼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한 50% 나오겠죠. 50%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1단원을 잘했던 친구들은 그쵸? 내신도 잘 봤으니까 확실하게 공부가 돼 있을 거고 이걸 잘 보면 당연히 여기서도 부담이 없거든. 왜? 내가 여기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쵸? 나머지 요 요 사이에 요기만 요 사이에 중간고사 끝난 기계 중간고사 끝나고 6월 평가원 가는 기간이 있잖아. 그렇죠? 5월에 그 때 요기를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 또 되는 거거든. 이게 계획적으로 좀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7월 달 모의고사는 어떻게 하면 돼? 아 여기까지 확실하게 잡아 두면 반응 속도는 1도 아니에요. 별로 어렵지 않고 수능에서는 문화 한 문제가 단원이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 개 나와요. 여러 개 나오는데 하나 정도는 좀 까다로운데 나머지 두 개는 거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잡고 그 다음에 전기와학 이거는 난이도 있는 킬러 파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쉬웠죠? 7월 달 이후에 3, 4 단원에 대한 공부를 9월 달까지 여름방학 때 쭉 끌고 가면 되는 거야. 이 사이에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 때 3단원과 4단원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여름방학 물론 짧잖아요. 근데 3, 4단원도 물론 엄청 짧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선생님 교재에 문제가 이제 학교 시험은 여러분 봐봐서 알잖아요. 뭐 내신용 문제와 수능용 문제가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학교 시험은 보통 화학 2는 자료 분석보다는 정량적 계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뭐야 이거보다는 그냥 보이면 계산 빨리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깔끔해 문제들이 근데 그 문제들이 주로 기출 문제 중심이 많다는 거. 그래서 기출 문제를 반드시 여러 번 푸는 걸 추천하고요. 선생님 이제 화학 2 개념 끝나면 기출 N제가 또 나오잖아. 그죠? 기출 N제 푸셔도 되고 만약에 조금 내신 때문에 같이 드는 친구는 작년도 거 기출 N제 푸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할 거야. 야 이거는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화학 2 수능에는 안 들어가. 예를 들면 확산 속도라던가 기체 충돌 횟수라던가 표준 산화 정의 이런 거 있거든요. 4단원이에요.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얘기도 할 거니까 학교 수업 등록이 제일 중요하죠. 학교 수업에서 주로 프린트를 많이 주는데 프린트나 아니면 부교제가 있을 때 야 이거를 수업실에 언급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선생님이랑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지금의 열정 가지고 악착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랑 1강에서 만날게요.